안녕하세요. 대적파지입니다. 지금 어이없게 저희 집 근처는 물도 없거든요. 근데 미니웅이 떴어요. 저 별의별 수입 방문이에요. 거기서는 정작 없는데 보여 드릴게요. 여기다가 식품이 많네요. 이제 타임 없으니까 한 번 먹이고 간만에 됐거든요. 이거 집 앞에서 뜨지 이게? 저 희한한 일이라 있네. 어이 뭐야 이거. 진짜 돼. 내 껄랬네 순간. 급해가지고 아 잠깐만요. 이거 보여드려야죠. 저거 피해서 봐. 관리소 정작. 안 보이시나? 아 근데 이거 관리소 정작이에요. 전전이 아니고. 아이고 그렇다니까. 도망가지마라. 황금하잖아. 오 프리트 회사만 넣어줬잖아. 오늘 마기라스 프리트가 잡더만. 개차 매실라나? 응 활용 못해. 아 일단 냅두죠. 집 앞에서 물 한 방울도 없는데. 민용이 뜨네요. 여기 여기 여기. 그래서 정작. 네. 참 여기 저희 집 다 공개하겠네. 이러다가. 저 사진은 무시하시고. 참. 여기에요 저희 집. 저 맨날 노는데. 여기 황금배지. 여기서 막 내면 돼. 아니 뭐 민용이 뜨네. 기가 막혔어. 왜 이렇게 많이 없죠? 여덟게. 계속. 거의 메가스 계속. 진짜 웃기네. 자 그럼 이만. 뿅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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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